편안하게 오늘은 여유롭게 한번 가보자. 계란이 여기는 진짜 하얗다. 고기를 저렇게 또 걸어놓고 갈빗살, 돼지고기. 준열이 없는 여행이 시작되었다. 일단 발길 닿는 대로 동네 한 바퀴 휘적휘적 구경해 봐야지.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. 아, 어제 아쉽게 지나쳤던 시장 골목에 가서 쇼핑도 해야겠다.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겠지. 어휴, 기찻길이네. 아, 맞다. 내가 건축학교론에서 수지랑 이거 했었지. 이제 버틸 수는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땅을 보지 않고. 저거 같아. 이름이 뭐야? 어머나. 심심해? 혼자 있어갖고 나도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. 너무 순해. 귀여워. 갈게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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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리. emos vibes 둘째 många 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